안녕하세요. 여수정입니다. 오늘 민아영 신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밤에는 날씨가 많이 깨달아지는데 정말 저희가 최근에 간 행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만약에 정말 여유만 됐다면 정말 즐기고 가고 싶은 축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만약에 추우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무대로 인해 조금 달궈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는 두 곡 연노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파라다이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파라다이스. 노래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희가 또 행사를 좀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고 환호소리가 크니까 지금 정말 추운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여기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도 크게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덕분에 정말 여기에 다음 아침에 가고 싶어요. 안녕. 안녕. 네 저희가 지금 몇 곡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처럼만 에너지를 유지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밤? 저런 이런저런 노래가 너무 많이 나네요. 밤 하면 가야 돼요. 우리 우리 밤 하면 갈 건데 밤 할까요? 밤 할까요? 에이 밤 누구야? 네 누구야.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으시대요. 맞죠 맞죠? 아우 나한테 오늘 미량 시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너무 넘쳐서 저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량 시민 여러분들 짱이네요. 짱! 그리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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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도 뭔가 많은 것 같고 놀거리가 놀고 즐길 거리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미있게 잘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 곡 할까요? 그러죠 뭐. 오늘부터 우리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호응과 관심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를 준비 되셨죠? 네 아는 부분은 정말 다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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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